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강혜리 강혜리 나 동훈이랑 같이 안 갔어? 동훈이랑 같이 안 갔는데 동훈이랑 같이 간다 그랬잖아 발 좀 챙겨 서로 같이 가라서 형 좀 잡기 준비해 뭐? 뭐? 야 게리야. 김계리. 아 왜. 하와도 그렇고 강수도 그렇고 야 지금 진짜 이상해 지금 나랑 아니 형 하와도 그렇고 강수도 그렇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그리고 자기네들 혼자 쓴 거 자기네들 형 그냥 아웃데요 미치겠네 어디 있는 거야 아니 게스트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게스트가 어디냐고 아무도 못 봤어 너 봤어? 아무도 못 봤지? 아니 이상해 형 어울려요? 아니 이상해 형 어울려요? 됐다 형 어 짧은 시간이야 진짜 야 어 야 형 야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형 나 신발 좀 받아 형 야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야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나 죽을 거 같아 아 너는 뭐하는 거 계속 우리 위쪽에 있거든 아니 형 제 얘기를 들어봐요 하하가 하하가 아니 하하가 아니고 계속 하하도 아까 너랑 같이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깐요 그러고 자기가 쓱 왔으니 아웃이래요 강수도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면 쑥 갔으니 아웃이래요 그럼 강수도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면은 자기가 아웃되고요 오빠도 버무려는 거야? 아니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도망간대니까 저랑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혼자 도망가요 뛰어가가지고 어디 가? 그러면 아웃될 때요 뭐야 그 뭐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담당되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귀야 귀 어 형? 아니야 나 머리 길잖아 모르죠 컷하고 잘랐겠지 아니 이거 머리가 없잖아 머리가 없잖아 형 이거 석진영균데? 아니 잠깐만 올려가고 할 수 있어 아니 그냥 다르다고 아니 내가 너가 말하는 게 이상해서 지금 잠깐만 에이 이게 어떻게 나아요 얘는 턱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돼있는데 아니 그나저나요 일단 포즈를 맞혀봐 아휴 귀신이 고카로우시네 아휴 귀신이 고카로우시네 야 마음에 든지 내가 형 여기는 지금 아니면 게스트가 예진 씨가 왔던 것처럼 드레스룸에 숨어 다닐 거야 그래서 여기가 드레스룸으로 딱 했다? 들어갔어 형 내가 이쪽을 열어볼게 하고 탁 갑자기 슥 뜯어 그래 이렇게 너무 놀란 표정이 지금 갑자기 동훈아 미안해 입들어 제일 중요한 게 슥 했는데 카메라가 없었어 나한테도 그랬어? 형 형 미안해요 나 급하게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한 거야? 야 너 진짜 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야 난 진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방송 끝날 때까지 우리 밴빙할 때까지 왜냐면 나중에 방송반때 우리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지? 이게 또 게리가 우리 속이는 거 아니죠? 설마 속이고 속이고 속이는 아휴 그럼 너무 복잡하지 혹시 내가 너희들을 속인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휴 야 근데 눈총은 정말 눈치채만 했는데 난 심지어 난 여기를 맞았다니까 나는 막 가글하고 그랬는데도 심지어 게리 처음이었는데 게리는 그림 들어봤다니까 끝났구나 그랬는데 얼음 걸음 피가 seek 피가 올라? 피가 올라? 피가 올라? 이러고 그냥 지나가자 그런 사람이 누구를 속여요? 그 사람이 누구를 속여요? 그러니까... 케리 형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다음... 지금 땀 뻘뻘 흘리고... 말하지 마자고... 끝까지 말하지 마자고... 모니터 하는 날... 영미를 들고 갖지 마... 광순아... 석진이 형이 하게 되면은 그거 심박동기 붙여주세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한 한 명 남고 이제 막 이런... 진짜 긴장감 고재될 때 석진이 형 갑자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눌러가지고... 이거 봐요! 어? 잠깐만!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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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님 옷인데? 이게 승인 옷인데? 이게... 이게 승인 옷이야? 모든 승인 옷이에요! 이게 뭐야... 오빠 그냥 받아라? 넌 게스트 봤어? 아니 부지를 봤다니까... 아니ρί كان итоге ㄹ스라 아무도 못 봐 말이 돼? 아니 저는 지금 계속 이상해... 뭐가... 병수가 같이 가자 그러니... 혼자 가 физene 아 console.. 아 진짜... 아 그 얘기엔 하지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요? 너희들한테 맞췄어야지. 아 무조건 둘이 다녀야지. 아 무조건 둘이 다녀야지. 야 어떻게 내가 스파이야. 나는 얼굴을 치겨요. 아니 없으세요. 진짜 나는.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아니 그럼 우리 이번. 이제부터 우리 셋이 한번 다녀봐. 뭐 하나라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마네킹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냥 저 연기. 판투만 이런 연기자 아니에요. 아니 숨을 때가 없잖아요. 무슨 판투만 연기. 아니 형. 내가 볼 때는 게스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다 같이 했을 때는 못 덤비고.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뭔가 한 명씩 해야 되는 뭔가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럴 거면 누가 하면 희생이 돼야 돼요 지금. 그럼 내가 늦게 될게. 제가 계속 돌아다닐게요. 그래. 그러다가 만약에 제가 손이 질려면 빨리 와줘요. 어떻게 손이 질려면 빨리 와줘요. 어떻게 손이 질려면 빨리 와줘요. 어떻게 빠질 수 없지. 얼마나 더운데. 아 이상한데 이러는데요. 야 올라간다 그러면. 네. 조심해요. 지영아. 분량 좀 뽑자. 자. 자.